잉야맨 러블룩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다리 위에 제일 오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 준비해왔습니다 이렇게 사다리 위에 있으면 밀어버릴 수도 있고 사다리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게임은 각종 아이템과 스킬로 사다리를 빠르게 오르거나 상대를 떨어뜨려 사다리 정상을 제일 오래 동안 차지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 단 특정 레벨에는 특수한 기상효과가 있으니 주의하자 그럼 시작 자 사다리가 생겨 못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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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다리도 못하게 할거야 잠깐 리아가 먼저 사다리를 탔는데 이럴 순 없어 따라잡아야겠어 그래도 올라가야 돼 따라잡아야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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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잡아서 밀어버려야돼 그만 오라고 왜 우리끼리 지냐고 아니면 아이템이 나온다면 순식간에 따라잡을 수 있어 올라가 맨버야 미끼리 지냐고 2등이다 1등이다 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아 아우 예아 아우 예아 내가 1등 내가 너네들 위 아우 예아 아우 예아 넌 안 되겠다 이 된장찌개야 밀어버리게 빨리 올라간다 빨리 올라간다 쒀러 올라간다 X2 빨리 올라간다! 빨리 올라간다! 빨리 올라간다! 빨리 올라가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잡아야 돼! 오케이! 잡았다! 너 좀 뭐 돼? 절로 가! 여맨이 꼴찌하겠다! 절로 가! 네! 어? 뭐야? 나물 좀 가! 간다! 정해야돼! 다 숨겨진다! 안 돼! 올라가야 돼! 올라가야되! 1등 해야지~~ 내 거야! 1등이야! 절로 가! 이거 따라와줘! 10초 10초! 제발! 거기서 내려와! 거기서 내려와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니? 아 내가? 내가 왕관을 저주할 거야! 저리 가! 나다 킹은! 아 리허다 봐. 이게 제일 오래 있었나 봐. 어? 무료 모드. 어디야? 무료 모드. 저중요? 모드가 바뀌었습니다. 아주 치열한 경기가! 아주 즐거워지겠군. 아주 즐거워지겠군. 될 것 맞구만요. 내가 1등으로 먼저 달려주지! 자 어딨어. 2호가 보이지 않는데요. 이번엔 아주 치열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어? 너무 너무 올라왔어. 무중력 모드기 때문에 쉽게 밀 수도 없을더라. 우 twitter 우sy 이번엔 1등은 당연히 나겠지. 아 이러지 마. 2호가 보이다. 와 아 잡아 잡으란 말이야 내가 1등한다 이 멍청이들아 죽어라 이거라 먹으래 으아악 빠라진다 으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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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 왔어 으아악 과연 1등은 나다 안돼 나 분명히 너의 거를 생각했는데 얼마 차이 안났군 내가 졌다 며칠 차이 안났다 아 나는 원래 있어보지도 못했어 안 돼 시작한다 안 돼 가지마 왜 아이템을 잇는거야 여기서 정말 빠르군 나도 정성력으로 달려줘야겠어 오지마 이번엔 봐주지 안떨어져 오지마 그치 오 이번엔 내 나이에 꽉 기회가 있어 잡아야해 안 돼 왕비 만화를 모실 준비 됐냐 이놈들아 좋았어 너가 왕비 안떨어져 아아 아아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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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주 편하다고 이놈아 어디에 올라올라고 여민이 내가 널 안 보고 있는 줄 알아 와아 밀치기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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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말 무서워 너 공포의 엉덩이라고 하냐 엉덩이로 밀리기! 가라! 여동아! 잘 있어라, 멍청이들. 야, 왜 나 미쳐! 여드맨이네, 콧바꾸지 마. 왜 둘이 안 싸워? 이리 가! 내가 할 때, 내가 할 때! 1, 3, 2, 1! 내가 마지막! 이리 가! 여왕님을 경배하라. 이리 가! 4초 차이 났어. 여맨이 또 20초네? 여맨이는 재능이 없나 보다. 아니, 이렇게까지 차이 난다고? 니 못하는 녀석. 말도 안 돼. 다섯 배 차이다, 여맨아. 어떻게 된 거냐? 아니,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? 아, 그만 쏴. 자, 이렇게 사다리의 주인공은 누구? 내가 꼴뜩했다. 비켜. 자,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.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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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좋아.